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. 단속은 차고지, 학원과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.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 불이행 시에는 열흘 안에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당국은 불법 공회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.